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OK, I can't believe it hot 유젠 감방 기현이 오늘 민호 씨의 랩으로 오마주할 AI 로봇 막내 링 개구리 만잡니다 링 개구리 만잡니다 링 작은 거인 수년이 휴지 방탄 얼굴 민준 민준이는 볼 때마다 이용진이 형 닮았어 안보연 있네, 안보연 오, 안보연 또 있고 포스 두 스위 포 파 스위스 샤이니 메이트 B팀입니다 와 아 벌써보다 팀웍이 느껴져 준비성이 달라, 준비성이 메이트 B팀의 경영곡도 과연 어떤 노래일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세요 메이트 B팀의 경영곡은 샤이니의 셜록입니다 샤이니의 셜록 샤이니의 셜록 샤이니의 셜록 샤이니의 셜록 샤이니의 셜록 샤이니의 셜록 이 노래도 진짜 어렵잖아요 이 노래도 진짜 어려워요 진짜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할 정도? 샤이니의 셜록 두 팀도 외국인 참가자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여기는 완전 다국적이다 중국 멤버 둘이 있고 미돌이 또 일본 친구 있고 한중일이네 동북아시아의 화합 리더는 누가 정해서 뽑은 거예요? 리더는 저희끼리 합의하에 투표 진행해서 하오 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 지하 하오 씨는 1라운드 연습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오 형 진짜 안 우는데 근데 하오 형 울면 진짜 힘든 남드신데 하오 형 괜찮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